어, 저 기억하시겠어요? 아, 그 편의점 어, 기억하시네요 아, 그랬더니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, 뭘요 어디 가세요?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, 괜찮아요, 저 그냥 가도 돼요 아니에요, 저는 빚지고는 못 살거든요 오늘 저녁 살게요, 예? 가세요 아니, 괜찮아요, 그냥 가도 돼요 아, 타세요, 괜찮아요 아, 타세요, 타세요 앉으세요 네 아니, 근데 여기 처음 와요? 예? 아니요, 저번에도 와봤어요 아, 예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어, 오늘 제가 특별히 공주님을 모시고 왔으니까요 맛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, 뭘 먹을까? 어, 이거 좋겠다 이거 이 음분 주세요 네 왜요, 왜 이렇게 놀래요? 아니,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전에도 여기 오셨었다면서요 원래 비싸잖아요 에이, 근데 저번보다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저번에 언제 오셨었는데요? 한, 1년쯤 됐어요 아, 1년이요? 이상하다, 그때 여기 만두집이었는데 저기요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아, 아니 그렇죠 잠깐만, 이쪽으로 와보세요 내가 오늘 은행을 털어서 돈이 무지 많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이제 공범이에요 좀 박박 그거 봐, 좀 아, 자신감니까 평소에 좀 깨끗이 씻고 다녀 아, 참 손톱에 떼 낀 거 봐, 지금 원래 있는 때 나를 등에다가 핑계를 대지 말아 엄마, 케이크 먹어 어? 어? 우와! 이야, 이 제니, 어? 아유, 귀여워 얘들아, 케이크 사놨다, 케이크 먹어라 오우 제니, 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케이크 사놨어? 어? 산 거 아니야 훔쳤어? 아, 오늘은 선물 받았어 선물? 응 누구한테? 남자 남자? 너 그동안 우리 몰래 만난 남자 있었구나 언제부터 만났어? 오늘 오늘? 야, 오늘 처음 만났는데 케이크에다가 막 이런 선물까지 해줬단 말이야? 어, 그뿐인 줄 알아? 비싼 레스토랑 집에 가서 밥도 사주고 저거, 저기 자동차로 집까지 사놨어졌어 제니야, 그 사람 말이야? 내가 볼 땐 좀 전문적인 바람둥이 같다 아니야 바람바람둥이 아니야, 우리 학교 경제학과 학생이란 말이야 그래? 야, 그래도 학생이 자가용 몰고 다니고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 다니고 좀 그렇다 그래, 야, 뭐 오렌지족이나 뭐 그런 애들 아냐? 아니야, 왜 그래? 난 뭐 돈 많은 남자 만나면 안 되는 법 있어? 꼭 난리야, 부러우니까 야, 부러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 없는 오빠들하고 차원이 틀리다구 능력이 없어? 야! 야,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니? 어, 단점은 없지, 진짜로 아, 이거 참... 진짜 없는 거지? 아, 이거 왜 신발 안 벗겨주고 난리야! 아, 이거 왜 신발 안 벗겨주고 난리야! 아, 안돼! 내가 신발 안 벗겄는데 언니가 그 꿈을 해몽해 줄게! 아니 있잖아, 글쎄 내가 신데렐라, 신데렐라 그래갖고 왕자랑 막 춤추고 있는데 12시를 쳐서 내가 막 도망 나오는 꿈이었어! 그러니? 응! 그 왕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디? 승헌이 같지? 그치? 몰라... 몰라? 응! 응? 아, 그 왕자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... 아, 어떻게 보지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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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